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 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당신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당신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로도 통역하고 영어로도 통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로도 못하고 영어 할 수 없는 자매가 또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더 많은 언어들로 통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참된 가치 있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요아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사야 62장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보초를 말합니다.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이렇게 감시하는 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될까요? 그 통로를 통해서 적군이 다 들어와버립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후대들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졸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파수꾼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2021년을 첫 주 시작하면서 우리 청지기 주일로 지킵니다. 또 한 해를 가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좀 많이 모이는 큰 교회라면 그 직분에 대해서 대개 의미있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지 않은데 혹시라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맡겨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직분이 돼도 별로 할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조직이 있으니까 그게 큰 일이고 숫자가 적으니까 작은 일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입니다. 프랑스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프랑스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프랑스 복마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낼 때 한 명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됐지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 그게 안 믿어지지요. 왜 나이가 벌써 75세인데요. 아니 결혼한 지 벌써 오래 수십 년 지났는데 아이가 없는데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죠. 거기다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이 믿어집니까? 우리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은약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약 붙잡은 대로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약 잡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오늘 우리 청지기주일에 맞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지금 우리 강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는 헌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는 헌신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욕했어요. alors que les apôtres ont insulté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alors que les autres ont reproché de cet act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계속해서 이 말이 증거되고 기념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응답받아야 됩니다.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혹시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헌신을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은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응답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 응답이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주시는 것처럼 참된, 가치 있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칭찬하셨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그것이 기념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을 했는데 큰 응답이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작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힘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한 것을 놓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한 미래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을 지금 예배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린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언약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꼭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래서 절대 계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c'est pour ça qu'on parle du plan absolu. 렐루야! 7 명이 이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et les 7 렐루야! on s'est dit cette alliance 가장 힘이 없을 때 lorsqu'ils étaient le plus faible 가장 연약했을 때 lorsqu'ils avaient aucune force 가장 망한 것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lorsqu'ils étaient à une situation où ils étaient complètement échoués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c'est à ce moment-là qu'ils ont s'est dit le projet absolu de Dieu. 그게요 그 언약 붙잡고 조금 지속했는데 그대로 응답이 왔습니다. ils ont un petit peu continué avec cette alliance et les réponses sont vraiment venu telles que cette alliance.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c'est ça le moyen de faire les œuvres de Dieu.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길입니다. c'est le chemin par lequel nous pouvons servir à Dieu.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됩니다. il faut saisir le projet absolu de Dieu.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 il faut saisir ce projet que personne ne peut arrêter.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가르침을 다 마쳤습니다. en fait, Jésus avait fini les enseignements les plus importants. 그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et donc, il était en train de dire ceci. 예수님, 당신이 팔려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il est en train de dire aux disciples qu'ils seraient vendus et qu'ils seraient crucifiés.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ça, c'est le projet absolu de Dieu. 할렐루야!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Jésus est venu sur cette terre avec le corps humain.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Jésus n'est pas venu pour être glorifié. 예수님은 환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Jésus n'est pas venu pour être accueilli par tout le monde.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Jésus n'est pas venu pour recevoir des compliments des autres. 사람한테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Jésus n'est pas venu pour être servi par les autres.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떤 정치가, 독재, 위대한 사람이 나와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된다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핍박하는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이, 이 전도운동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느냐 이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언약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의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 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제자들한테 그 똑같은 시간표에 그때의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가야바라 하는 제자장의 관정에 모였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5절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명절이 뭔지 아세요?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 아십니까? 장로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물어봐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입니다 맞습니다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성탄제 여기에 상젤리제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모이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대모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리에 난리 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큰 명절이 있거든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혹시 잘못하면 대모가 일어날 수 있다 6월절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상의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서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하자라고 아주 쉽게 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의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에 맞추어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가서 말하고 바로왕한테 가서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말한 게 6월절입니다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바로왕이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께서 한 절기를 정했잖아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도록 한 거예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다 다 바르도록 한 겁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바를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바로가 무너진 겁니다 애굽의 허감이 무너진 겁니다 그 6월절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재정된 6월절이라니까요 그 6월절 양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상의했습니까? 혹시 대모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맞추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감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어디에다 헌신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요? 내가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지금 시간표에 내게 주어지는 시값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요 그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그때의 쓰임 받는 게 헌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요 내 인생 다 지나가버려요 여러분들이 조금 헌신하려고 하면 천국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조직이 많아지고 일꾼이 많아지고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여러분들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언제 헌신하려니까 언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들요 프랑스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브룩금 복음화를 위해서 2,3,7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힘이 진짜 헌신이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요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이 없을 때 가장 힘이 필요할 때 가장 일꾼이 없을 때 내가 안 하면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게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원조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프랑스 복음화의 원조로 부르신 거요 여러분들 이 은약 붙잡아야 돼요 일꾼 많아지면 여러분들 손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버릴지도 몰라요 아니 시간표 그때 안 하는데 언제 쓰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커지니까 지금 하진이 엄마가 계속 그처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우리 파리 반석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들 은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민족 가운데 우리 다민족 몇 명 있잖아요 여러분들 민족 가운데 처음입니다 우리 레옹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른 거요 여러분들 마리루시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난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유튜브 듣고 왔다니까요 하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집사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이 앉히는 겁니다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뭐 해야 되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 안 하고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게 쉽게 말하면 게으른 종이인 거죠 우리 카홀린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에요 원래 네덜란드에 왔다니까 인도네시아 그래서요 하여튼 1년 이상 못 있으니까 파리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카홀린 씨하고 옆집에 살았어 그래서 설기가 도와줬어 그래서 지금 만났다니까요 저 인도네시아의 아주 중요한 문입니다 저는 아주 귀하게 봅니다 까홀린이 우리 교회에 오니까 베로니카가 연결돼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베로니카는 불어도 못해요 영어 할 줄 알아요 영어 할 줄 알아요 영어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카홀린하고 알았냐 몰랐어요 똑같이 우리 카홀린스 옆집에 일하러 왔다가 또 파리로 온 스케줄이 똑같아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크게 봅니다 여러분들 카를로스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올 사람입니까 부르르 할 줄 압니까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남에 축복을 주셔서 지금 계속 엮여 있는 겁니다 지금 카를로스가 진짜 은혜 받으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쪽 분야에는요 쉽게 말하면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야예요 완전 복음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 기르는 참된 헌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 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체포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십자가에 죽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 문둥이 나병 환자 집에 갔다니까요 여러분들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한 영혼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게 마음에 늘 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표에 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학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그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그 자매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의 얘기를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와가지고 굉장히 귀한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요 300 대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한 대나리온이 보통 남자의 하루 품삭이거든요 그럼 연봉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연봉 많죠 한 5천 유로 월급을 잡읍시다 그러면 6만 유로에 해당하는 값이 나가는 향수예요 아니 향수가 그렇게 비싸냐 여러분들 저 포도주 한 병 진짜 비싼 거 여러분들 알지요 아 몇만 유로 하더라고요 포도주 한 병이 몇만 유로 하는 게 있더라니까요 이 향수가 그런 향수인 거예요 근데 조금 뿌린 게 아니고 아예 병을 깨가지고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여기는 제자들이 비난했다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그 가르뉴다 이름이 나와요 근데요 가르르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격에 보면 가르르 유다가요 예수님이 그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돈 좀 훔쳤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원래 습성이라 핑계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의미를 모르고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무슨 말 하느냐 이 여자가 옳은 일을 했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는다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줄 알고 나의 장례를 기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제자들 안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는다는 걸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예수님 원래 시체에 기름 바르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기름 바르는 거고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와서 죽을 줄 알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부고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고 다른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씀 듣는 자세가 달랐어요 여기 여러분들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본문입니다 찾지 마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딱 얹어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손님 오면 음식 대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가깝게 있는 예수님 열두 제자 그 사람들 다 대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언니는 마르다는 지금 바쁜 거예요 막 전도 붙여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떡도 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 몇에 앉아가지고 메시지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불평했잖아요 예수님 내 바쁜 거 안 보입니까 예수님은 내 바쁜 거 안 보입니까 저 내 말 안 듣는데 제 좀 가서 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 안 듣겠다니까요 이 마리아는 이 중요한 일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이 중요한 일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자세히 들은 거예요 대부분은 말씀 들어도 귀로 흘려버리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걸 몇 번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았어요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지 이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니까요 그래서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여러분들요 진짜 뭐가 헌신입니까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구영신예배 1년 동안 받을 응답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저거 프린트해서 다 갖다 놨거든요 부르로 번역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헌신하는 게 진짜 헌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헌신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은약 붙잡은 자의 헌신입니다 말씀 성취되는 곳에 있는 헌신입니다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은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겸손히 감사하며 헌신하였는데 칭찬과 함께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달란 듯 비유에서 말씀 들었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네가 큰 일을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때 하는 헌신이 진짜 헌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여러분들 라합 보세요 기생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을 딱 숨겨줍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이 왔을 때 시간표를 정확하게 안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들키면 죽어요 스파이로 몰려갖고 죽어요 그 일에 헌신한 겁니다 그런데 일은 작은 일이에요 들키면 죽을 일이지만 일은 작은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고 정탐꾼을 숨겨준 일이에요 돈도 가는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은약 잡은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의 헌신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헌신의 일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을 이루는 파수꾼의 작은 헌신 하나님이 우리를 24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24 기도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24 전도 성교의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큰 길을 준비하면 돼요 그 글림돌을 제거하면 돼요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면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언약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지기 주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계획을 이루는 헌신에 우리 몸을 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